스틱스틱 근데 저 잠깐 들을 말씀이예요 아이 미안 빨리 얘기해 봐가지고 아니 난 한다고 그랬어 하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 걔나 다 같이 얘기를 하든지 아니 걔가 성우가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 번 얘기했다가 오빠가 그거 한 마디 했다가 낼 것 같은데 이럴 애야 보고 오빠가 몰라 애기를 아니 걔가 생각이 없으니까 진짜 왜 그렇게 한 번 생각했다가 그래도 이게 약간 내가 뭐 전문 배우도 아닌데 이게 계속 뭐 자기가 하는 거니까 나는 이게 아 왜 왜 왜 왜 왜 아 진짜 너무 잘했는데 아 누나 너무 잘했는데 편타가 없는 거니까 왜 자 그거 이어서 가 아 너무 잘했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뭐 이렇게 생각해왔으니까 나는 뭐 어쩔 수 없지 너무 불안해 지금 빨리 너가 갈까봐 너무 불안해 너무 불안해 이어서 할 수 있어 이어서 할 수 있어 음 우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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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거 완전 정국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냐 아 안 할 수 있어요 아이씨... 아이씨... 척! 척! 척 척 척! 입에 뱉다고 아이씨가! 아이씨! 아이씨! 나도 좀 얘기 좀 해! 아이씨... 아이씨! 아이씨! 하... 으악! 보겠습니다! 액션! 나도 이걸 여러然 해줘야할 것 같아 C 하지 말라니까 C는 안했어 아이씨! 흠... 아이씨... 좋다고! 여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A씨 하지 말라고 했지 A씨는 안 했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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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강했다 특강했어 좋다 내가 보내볼게 오 좋다 좋다 내가 내렸지 아이씨 여보 나 대사하지도 않아 물 내렸어 여보 닮은거야 서구야 서구야 왜 너 아니라고 이건 해줘야지 너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냥 내가 쌌다 이거 딴 거 마음대로 아이씨 유네지 여보지 맞지 넌지 더 해야돼 뭐 나 나 이럴 때 더해야돼 나한테 이거 싼거야 그치 서구야 서구야 싸구야 aced 천리 서구야 정기 출발 스포 점기 미화 유아 구매 여보 가발여사 뭐 개멍질 주문하네. 속 시원하겠어? 괜찮은데? 안 되겠다. 아니 방금 좋아. 아 지금 좋아. 거기서 내가 제가 나는 약올려면 눈빛을 보내잖아요. 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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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지. 아 지금 근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. 아 지금도 좋았는데. 안 누를 수도 있는 거지. 그럼 하루 종일 좋았다니까. 똑똑똑똑똑똑똑! 나 이거 죽여놨어. 나 이거 죽여놨어. 나 이거 진짜 좋아한데네. 컷셔! 아니 이거 같아. 아 어떡해. 아 어떡해. 우는데? 독설도 마셨어 아주. 선생님 천천히. 이거 같은데? 왜 이렇게 했는데? 아 진짜 좋아한데네. 아 진짜 좋아한데네. 아니 진짜 안 열어줘. 아니 그니까 그냥 오빠니까 안 알려주는 거야? 아니라니까. 그래? 왜 안 나가? 너 더. 그걸 알려주려고 엄마가 다 얘기를 한 것 뿐인데 근데 너가 그걸 무시하고 그냥 나가. 그 부분에서는 네가 불필요한 거 배워가지고 나중에 무대에서 일 앉게 되면 어떡하냐? 아 어떡해. 어떡하냐? 어떡하냐? 아 진짜 너무 좋아. 진짜 어떡해. 이거 안 돼. 잘했어. 형도 내가 뭐라고. 아니 지금 독설도 이렇게 한다니까. 근데 여보가 지금 너무 여기서 지금 막 이렇게 해서 그걸 따로 올리려고 확 하니까 확 확 하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부담거려갖고 머리에 생각하지 많이 되는 거야. 이렇게 해야지. 힘내본 적이 없어서 애를. 너무 힘들다. 아 이거 저거 진짜 잘 어울리네. 생활이 힘든데 저거 엄마도 진짜. 아 근데 이거 빼고 다 잘하잖아. 이 나이 때 엄마는 알려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했단 말이야. 너 그런데. 너 그거 하나 안 알려줘. 아 지금 플러그 너무 늘었어. 엄마는 한다면 해. 알아 몰라. 컷이야. 잡아라고. 딴딴딴 따다. 그리고 두 번 문질러. 이렇게 딴딴딴 따단. 딴. 아니야. 딴딴딴 따단. 딴딴딴 따단. 딴딴딴 따단. 그리고 손잡이를 이렇게 세 번 문질러. 열려. 왜 그래. 말같이 짠토라니. 아니 진짜. 빨리 열쇠 내놔. 빨리 열쇠 내놔. 아니 그냥 해봐. 열려. 왜 열쇠 다섯 개월어. 딴딴딴 따단. 아 열쇠 내놔. 아 열쇠 내놔. 아 이사업도 열쇠 못 받았어. 알았어 잠깐만. 이렇게 하면 돼. 아 무슨 때 생각했잖아. 나 이제 걱정돼. 근데 쟤 지금 안에서 이제. 아니 문을 어떻게 떼. 나는. 왜 끝까지 안 내고 말해. 딴딴딴 따단. 딴딴딴 따단. 딴딴딴 따단. 딴딴딴 따단. 멋쟁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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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진짜. 지디랑 같은. 저거 저거. 이거 진짜. 저거 진짜. 해 질 것 같아. 저거 진혁. 아니 나는 안 말려줘. 아무도 나는 안 말려. 야. 나는 안 말려줘! 가자! 만져봐도 돼!